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좀 새로웠고 학습법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교수학습센터에서는 명칭에서처럼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좀 더 잘 가리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, 기획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학생들을 위해서는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법, 공부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주 야심차게 교수학습센터 서포터즈라는 그룹에서 만든 프로그램이거든요 고생한 만큼 좋은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